사흘란드라는 곳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한국 온 이후 3일째 주말에 저희 시어머니 모시고 함께 산책을 나왔습니다. 사흘란드라는 곳으로 산책을 만나뵙니다. 사흘란드라는 곳으로 산책을 만나뵙니다. 아래기 멸치 멸치 고추장밥 아하 멸치 frisch from Korea 네 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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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메 잠시 그 뒷구먼스 한 명의 전통 기능을 만들 수 있어요. 10분만을 세운다. mustache. 네, 네, 네 뭐요? 오늘 피크닉 할 장소 발견했습니다. 오늘 피크닉 할 장소 발견했습니다. 오늘 피크닉 할 장소 발견했습니다. 암호 아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그늘이 진 벤츠. 여기 앉아서 피크닉 먹고 가면 되겠네요. 오늘 피크닉 할 장소 발견했습니다. 오늘 피크닉 할 장소 발견했습니다. 오늘 피크닉 할 장소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잘 어울려. 정말 잘 어울려. 정말 잘 어울려. 그리고 매우 잘 어울려. 정말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그리고 삼각김밥. 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스프를 만듭니다. 토마토하고 양파 그리고 조금 뭐지 마늘 조금 넣고 스프를 만들어주면 돼요. 양념은 나중에 뭘로 하지 이렇게 꽂아주고 스프를 눌러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스프를 만들어주니까 되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닭가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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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가슴살을 이렇게는 잘 안 만들어먹을 것 같은데 저희는 가끔씩 고기 닭가슴살을 양념하고 고기에다가 밀가루, 계란를 켜서 보냅니다. 머무들. 그리고 야채. 이렇게 건강한 점심 한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신 메뉴 modes. 그리고 어제 만든 김치. 이번에는 두유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두유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병아리콩. 고기는 넛을 좀 넣어서 좀 갈아서 함께 넣어보려고 합니다. 무섭붓이 갖고 조금 잘 갈리게. 두유를 만들어서 두유를 만들어 볼게요. 두유를 만들어볼께요. 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뭐지 넘치는데 어떡하지 너무 많이 넣었나 요렇게 두유 간거 이렇게 나왔구요 저는 요거를 우유랑 소금 좀 타서 따뜻하게 데워서 먹습니다 그러면 좀 먹기도 편하고 맛도 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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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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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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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na happen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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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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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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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na happen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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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be someday you'll have it your way maybe someday it'll all work out until then nope i know i know i know definitely no i know i know probably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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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na happen oh no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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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나 지금 시키는 소리야? 응 그래서 코스무스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